자 그러면 파트 2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드릴까요? 틀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비안나 선생님은 집책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우선 불러요 저만 듣고 있어 그래도 들리시죠? 이분이 토익 만점 미녀야 그래서 토익 만점 미녀로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한 이슈 잡아주셨습니다 안녕 이때 얼굴 보고 오는 곳이 아프리카의 특성이에요 시청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반갑습니다 4월호죠 4월호 EBS FM 김대균 토익킹 4월호를 지금 이 파트를 좀 섞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? 자 그럼 같이 보겠는데요 자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읽어주시면 어떨까요? 자 한번 부탁드려요 Shall we check if Mr. Chen is interested in handling this account?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? 챤 씨가 이 거래처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을지 그럴 때 A. Sure. I'll ask him 아 물론이지 내가 그에게 물어볼 거야 Sure가 들려도 ask가 들려도 정답이 잘 된다 정답 그리고 B. It's on the dining table C. This shirt is discounted by 10% 이 셔츠는 10% 할인된다 그랬는데 이 셔츠는 10% 할인된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셨겠죠?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은 A번 다시 들어봐요 Number 9 Shall we check if Mr. Chen is interested in handling this account? A. Sure. I'll ask him B. It's on the dining table C. This shirt is discounted by 10% 네 이거 중간고사 문제 이미 다 올렸어요 오! LSR 세종 이제 한 분 왔어 한 분 아이 참 반가워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한 문제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고사 나와요 여러분 Number 10 Should the group picture be taken inside or outside? A. Taking it outside would be ideal B. A financial statement C. A minor role in a film 다시 들어볼까요? Number 10 Should the group picture be taken inside or outside? A. Taking it outside would be ideal B. A financial statement C. A minor role in a film O.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사 대학생들도 좀 와주신 거죠?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비안나 선생님 선생님이자 또 지금 프로페셔널하게 좋은 직장도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직책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외향사 근무도 하셨고 자 읽어주시죠 Should the group picture be taken inside or outside? 단체 사진을 실내에서 찍어야 되나요? 아니면 밖에서 찍을까요? 이랬을 때 A. Taking it outside would be ideal 아 그렇죠 밖에서 찍는게 아주 이상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이 정답 원래 그 단어 중복이 답이 잘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예외가 선택 의문문이죠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 정답 그리고 B. A financial statement 뭐 재무 내역서 재무제표 있는데 상관없고요 C. A minor role in a firm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작은 역할 단역 minor role을 했다 in a film 이렇게 된거였어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신거죠 여러분? 듣고 계신거에요? Number 10 Should the group picture be taken inside or outside? A. Taking it outside would be ideal B. A financial statement C. A minor role in a film 지금 세세대 학생이 두 분 왔죠 두 분 119명 중에 두 분 La italien lsr 세종과 딩동이 그렇죠? 그래서 힌트를 두개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해 줘야되지 저 참 아 그러면은 그래요 섭섭할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Number 11 Gente with a physical one? apologize 이번 시험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. 지난 3월 31일에. 원들리면 답이 잘 된다. 알았죠? 딩둥이는 세사대 아니죠? 미안해, 딩둥이. 기존 고객인데 섭섭하지? 아, 쏘리. 세사대 한 명 왔어. 이게 뭐야, 이게. 자, 지금 정답 올라갔어요? 오, A로 다 잘 고르셨네. 이건 뭐 다 보여줬네, 모의가. 자, 그죠? 3월 31일. 자, 아무튼 읽어주실까요? 누군가에게서 빌려서 스티플러 쓰는 거 가능할까요, 그랬더니? 저한테 하나 있어요. 원이 들리면 정답, 대부분. B. 내일이 주말이다. 상관없고요. 꽤 적정한 가격, 공정한 가격에 그것을 샀다, 또는 얻었다. 딩둥이, 괜히 섭섭해하면 안 되니까? 우리 딩둥이를 제가 세사대 학생으로 착각했어. 퀵비 하나 줄게. 섭섭해하지 마시고. 기분 좋지? 어? 어, 좋죠, 좋죠. 좋아요도 안 들어가. 아, 가만히 있어봐. 지금 세사대의 대표 학생이 지금 한 명밖에 안 왔어? LSR 세종? 12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수강생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힌트를 주겠어요? 자,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어요. 다음 문제 가죠. 지금 것도 한번 들어봐요, 이거. 시험에 낼 거야. 다음 문제 들어보세요. ABC 답을 빨리 골라주세요. 다시. 지금 답을 잘 고르고 있어요? 다시 들어봐요. 갑자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. 다시 들어봐요. 넘버 7 Isn't Mr. Kim presenting in the main auditorium? A. I've never visited that place. B. No, in conference room 305. C. Only a notebook computer. 넘버 8 I'm unable to locate the document you wanted me to sign. 막 넘어가는. 자, 우선은 여기까지. 어, B, A. 뭐 열심히 골라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BD 안나님의 발음으로 들어보시죠. Isn't Mr. Kim presenting in the main auditorium? Mr. Kim이 그 주 강당에서, 대강당에서 발표하시나? 그랬고요. A. I've never visited that place. 저는 그곳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.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. B. No, in conference room 305. 아니요. 305호실에서 합니다. 부정의 답, 거절의 답. 이게 답으로 잘 나와요. 그렇죠? 투에서는. C. Only a notebook computer. 노트북 컴퓨터만 상관없습니다.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세종사이버대 손 들어봐. 아무도 없어. 현이. 두 친구. 좋았어. 감사합니다. 이 친구는 저... 예, L.S.R. 기억이 나. 저 친구는 제가 매니저 드리겠어요. 그리고 현이님도 계시네. 반갑습니다. 지금 하는 거 시험에 나와요. 중간고사. 중간고사 문제야. 알았죠? 이거 저 중간고사 문제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다시 들어볼까요? 출산율은 10%? 10%? 10%? 10%? 10%? A. I've never visited that place. B. No. O. In conference room 305. C. Only a notebook 컴퓨터. 네. 됐죠?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. 자,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보겠어요. 자,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B. A paper that was recently released. C. I've placed it on your workstation. Number 9. How long has... 자꾸 이상한 게 틀려. 다시 들어봐요. Number 8. I'm unable to locate the document you wanted me to sign. A. Should I turn up the traffic light? B. A paper that was recently released. C. I've placed it on your workstation. 네. 이거는 C가 맞죠. 그래서 이거는 대본이 좀 다른데요. 아무튼 이제 C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하고 계세요? 어, 잘하고 계시네. 이거는 대본이 없어요. 알았죠? 아무튼, 좋습니다. 속어법으로 잘해서. C가 맞아요. C 다 맞추셨어요, 여러분.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건데 3, 4대 학생들은 좀 애정이 안 가네. 애정이 안 가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만. 더는 안 가르쳐줘. 끝. 이거 나도 뒤끝이 있어. 끝. 여기까지 나와. 나머지는 알아서 봐. 뭐든지 말든지. 자, 여기에서 나와요. 힌트는 여기에서 나와요. 더는 안 가르쳐줘. 더는 안 가르쳐줘.